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묶음 배송해준 제품은 첫번째 제품으로 접이식 책상입니다. 제가 사이즈 등의 수치 확인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 주문 제품마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이즈에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큰 제품으로 주문하고 말았습니다. 사실 침대 옆 작은 공간에 태블릿 한 대 정도 올려놓고 쓸 사이즈면 되는데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버려서 쓸 수가 없어요. 결국 야외에 설치하는 걸로 마음을 정했습니다. 게다가 제품 자체의 위판도 너무 약해서 꿀렁꿀렁 거림이 심하여 좀 불안한 제품이기도 하고요. 무거운 거 올려놓고 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. 여기에 설치해서 사람 통행이 될 정도로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될 정도로 큰 제품을 주문하고 말았네요. 두 번째 묶음 배송 제품은 앵글 그라인더 변환 어댑터, 컨버터라고 하는데 즉 그라인더를 멀티툴로 변환시킬 수 있는 공구변환 제품입니다. 작업해본 분이 남긴 댓글에는 잘 만들긴 했고 요긴하게 쓰기는 하는데 빠질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고 주의해서 쓰라는 당부글이 있었습니다. 세 번째 제품으로는 M3 볼트의 중간에 핀이 있는 걸 푸는 공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있길래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사이즈가 작아서 쓰지 못할 제품 구매가 되고 말았습니다. 집요하게 찾았더니 드디어 이런 M3 중간에 핀이 있는 걸 푸는 공구를 찾았고 조만간 주문해야겠습니다.